안녕하십니까 대성마이맥 세계사 학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 제가 만난 거는 4월 모의고사 해설 강의입니다 우선 오답률 볼까요? 어떤 문제를 많이 틀렸는지요? 오 쉬웠나 봐요 쉬웠나 봐요 50% 넘는 문제가 두 문제밖에 없어요 19번과 16번 그리고 비슷한 게 5번 9번 정도네요 한번 볼까요? 어떤 문제였는지 19번이요 밑줄 친 이외가 프랑스 혁명이네요 역시 프랑스 혁명 나오면 학생들 힘들어 하죠 자 그래서 국민공예 때 찾는 건데 이게 50% 넘었고요 다음에 16번 문제도 많이 틀렸는데요 어떤 문제일까요? 역시 유럽 근대사 쪽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아 인도 또 학생들이 어디에 약하냐 서아시아사와 인도에 약하죠 초반 학생들이요 막판에 가면 이제 강해지죠 저의 조련에 의해서요 자 다음 문제는 어떤 문제였을까요? 5번 문제와 9번 문제가 47%였는데요 연달아 볼까요? 아니 어떻게 중국사를 거저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공부 안 한 거예요 5번 문제 아니 이걸 어떻게 4번째로 많이 틀려요? 이거 그냥 후한 맞추기잖아요 후한 맞추기 야 이거 중부사를 틀리는 거는 정말 너무 아까운 거예요 아마 4월이라서 4월이라서 이런 문제가 상위권에 있는 것 같은데 제 학생들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설마 니가? 그렇지 않겠지? 이 문제도 많이 틀렸는데요 현대사 문제에서 하나 틀렸는데 이것도 많이 틀렸는데 소련 찾기였고요 베를린 봉투에 나왔으니까요 정답은 그죠 코루 시작하면 코뮤니스트 공산주의니까 코루 시작하면 소련과 관련된 거죠 코민테룬 코메콘 코민포룸 그래서 쉽게 맞출 수가 있는데 내 학생은 아닐 거야 라고 난 믿어 안 돼 안 돼 니가 그러면 안 돼 자 그러면 이제 우리 문제 풀어 보겠습니다 전문항 해설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이 문명은 뭐야? 라는 것인데요 티크리스와 유프라테스 강 쐐기 문자 길가메시 이런 게 힌트죠 메소포타미아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찾아볼까요? 콜로세움 로마죠 지구라토 예 메소포타미아 사자에서 이집트 가꼴문자 중국의 상 은어에서 하라파와 모헨조다로 인도의 인더스죠 인도는 인더스랑 겐지스랑 구분하세요 정답은 2번 자 다음 두 번째 문제입니다 이 전쟁에 대한 탐구활동으로 가장 적절한 게 뭐냐 보면 이제 뭐 여기 있어요 영국과 프랑스가 쌓았는데 아 짠다르크 끝났죠 그래서 14, 15세기 때의 백년전쟁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연도는 안 해오도 여러분 세기 정도는 알아야 돼요 여기서 십자군전쟁이 11세기 말, 13세기 말, 백년전쟁이 그 다음 세기인 14, 15세기 이렇게 되는 거죠 비네위는 19세기 초에 개최가 된 건데 나폴레옹 전쟁의 결과물이죠 나폴레옹 몰락 이후에 비네위가 있었던 거죠 러시아 원정 실패, 라이프지 전투 패배, 워터루 전투 패배 이게 이제 나폴레옹의 몰락과 관련이 있는데 정확하게 얘기하면 라이프지 전투 이후에 비네위가 개최했고 그리고 이제 빈 조약 체결 그렇게 된 거죠 괜히 얘기했네요 라이프지 전투와 워터루 전투 사이에 사실은 비네위의 개최가 있죠 빈 조약과 델로스 동맹이 결성된 배경을 파악한다 페르시아 전쟁과 관련이 있죠 그라크 수영제 개혁 내용은 농지법이랑 무슨 법이더라 고물법, 고물법인데 포인트는 포위 전쟁 후에 자영로 몰락과 관련이 있다는 것이고요 신성 로마 제국의 해체는 나폴레옹 시대 때 나폴레옹 시대 때 없어지죠 19세기 초에요 플랑드르 지방에 지배권을 놓고 대립하였다 이게 그죠 백년전쟁의 배경이죠 정답은 5번 세 번째 문제입니다 가왕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 나라가 이자성의 난을 진압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베이징을 점령했고 많은 만주인들이 아 만족이 세웠구나 이자성의 난을 진압했구나 그리고 순치제에도 보조 힌트죠 잘 모르겠지만 강의제 아빠에요 청이에요 청 청을 찾는 거죠 1번 사고전서 이게 청의 걸릉제죠 구품중정제 위진 남북조 시대 내내죠 장건 한무제죠 안사의 난 당현종 때죠 북면간제와 남면간제의 거란 요가 되겠습니다 정답으로 해서 청 1번이 되죠 4번 문제 보겠습니다 가문화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에이 그건 낫네요 모나리자 누구죠? 레오나르도 다빈치 그리스 로마 문화의 부흥 인문주의 이걸 보여주는 용어는 르네상스죠 특히 이탈리아 르네상스와 관련된 이야기네요 찾아볼까요 보로부두르 축조에 기여하였다 라는 것은 9세기 때 자화섬에 있었던 사이렌드라 왕조가 되죠 불사이렌 같이 세트로 외우고요 과학적 사회주의 과학적 사회주의하면 누구예요? 마르크스죠 사회주의 운동이죠 카노사의 굴역 사건이 일어나는 계기가 되었다 카노사의 굴역하면 누가 떠올라야 돼요? 신성로마 제국 황제 하이니 4세와 교황 그레고리우스 7세가 떠올라야 돼요 그게 제시문에 있어야 되죠 둘이 왜 싸우냐면 신성로마 제국 내의 성직자 서인권 문제로 싸운 거죠 관련이 없네요 칼리다사 사쿤탈라 굽타 왕조와 관련된 산스크리트 문학이죠 이탈리아에 시작되어서 알포스 이보 이게 르네상스에 대한 설명이죠 정답은 5번 자 5번 문제 볼까요? 이 왕조는요 라는 곳인데요 왕안석 신법 그중에 모역법 자 이런 용어들에서 송이죠 송 송인데 특히 북송이죠 여러분 북송시대 때 있었다는 것도 맞춰야 돼요 사실은요 그래서 어 이거 다음 이제 금이죠 이거 다음에 금의 침략으로 인한 정강의 변 이라는 순서 문제도 기억해야 돼요 교자가 발행되었다 이게 송이죠 그 다음에 균전제가 실시되었다 그죠 북위수당이죠 일조평법이 시행되었다 이건 이제 명말 명말 사실 청대까지 있어요 그러다가 청나라 18세기 때 옹정제가 지정원제를 확대 실시하게 되는 거니까요 명도 맞고 청도 맞아요 사실은요 시행되었다 네 그렇습니다 장거정의 산시상인이 각지의 공소 이것도 명말 청대 고구마 옥수수 역시 이것도 명말 청대 이렇게 되죠 정답은 1번 6번 문제 가 왕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마스쿠스를 수도로 하는데요 우리 아랍인 우대 정책을 했던 나라라는 거죠 이 왕조가요 그래서 비아랍인들과 시아파들이 반란에 참여하였어 결국 이제 아바스 가문이 타도한다는 이야기예요 가는 뭐냐 그죠 우마이아 왕조죠 우마이아 왕조 하면 우아 다투세가 떠올라야 돼요 우마이아 왕조 아랍인 중심주의 다마스쿠스 뚜루아 푸와트의 전투 칼리프 세스 그래서 시아파와 순이파의 분리가 이때 시작이 된 거죠 앙코르와투를 건립한 것은 캄보디아의 크메르 왕조죠 크앙 이렇게 외우시고요 비잔티움 제국을 멸망시켰다 오스만 제국의 메르메트 2세가 되겠습니다 또는 메메트 2세라고도 하죠 그 다음에 사선왕조 페르시아를 정복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이슬람 세력인데 특히 정통 칼리프 시대죠 이베리아 반도까지 영토를 확장하였다 이게 우마이아 왕조고 피레네 산맥을 넘어 프랑크 왕국까지 쳐들어갔지만 카를로스 마르텔이 뚜루아 푸와트의 전투에서 막아낸 거죠 탈라즈 전투 이건 아바스 왕조와 당의 충돌이죠 아바스 왕조가 750년에 만들어지자마자 그 다음 해에 751년에 탈라즈 전투가 있었죠 7번 문제 가마푸시기에 볼 수 있는 모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어떤 용어가 포인트냐면 저거죠 나가사키 데즈마가 포인트예요 에도마푸죠 에도마푸 찾아볼까요 1번 서기를 저술하는 학자 이건 언제예요 8세기 나라시대죠 나라도 1번 고만 나라시대 도다이사 1번 서기 고사기 만엽집이 바로 나라시대와 관련된 거죠 그 다음에 청일전쟁에 참전하는 군이 메이지 정부 때 있었던 일이고요 헤이안큐는 언제죠 정확하게 8세기 말이죠 헤이안 시대로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다이카 개신을 추진하는 관리 7세기 야마토 정권일 때 있었던 일이죠 삼킨 고타이를 준비 삼킨 고타이에 나오면 그죠 에도마푸 이야기죠 정답은 5번이 되었습니다 8번 문제 미출친 전쟁 중에 있었던 사실이 뭐예요? 라는 것인데요 어떤 용어가 포인트예요 그죠 진주만 폭격이 포인트죠 태평양 전쟁의 발발이며 태평양 전쟁의 발발은 어디에 또 포함되는 것이냐면 2차 세계대전에 포함되는 거죠 2차 세계대전 중에 있었던 거 찾는 거예요 순서대로 알아야 되죠 폴란드, 파리똥, 독소, 대진미, 쓰리카, 로얄, 항복, 항복이 2차 대전 순서죠 폴란드 침공으로 시작되는 거죠 독일에 파리가 이제 함락이 되죠 그 다음에 상고 똥맹이 결성되고요 상고 반공협정은 2차 대전 전이죠 그 다음에 독소 전쟁이 발발해요 독소 불가침 조약은 2차 대전 전이고요 그 다음에 대서양 헌장 진주만 폭격으로 태평양 전쟁 발발, 미드웨 회전 그 다음에 스탈링그라드 전투에서 승리하고요 소련군요 리탈리아 항복, 카이로 회담, 카이로 선언 노르망디 상륙자전, 얄타 회담 그 다음에 독일 항복, 일본 항복 이렇게 되는 거죠 이 사이에는 포즈담 회담과 선언이 있죠 국제협맹의 창설은 1차 대전 끝나고 나서죠 미드웨 회전, 이게 정답이고요 닉슨 독트린이 발표되었다 언제죠? 1969년으로서 냉전 완화에 해당하죠 베르사유 조약이 체결되었다 역시 1차 대전 끝나고 나서죠 소베이터 사회지 공화국 연방 역시 1차 대전 끝나고 나서죠 소베이터 정부 수립은 1차 대전 중이고요 이건 소변의 탄생이니까 1차 대전 후죠 정답은 2번 9번, 밑줄친 이 왕조의 문화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체륜, 종이, 이런 용어에서 한이죠 정확하게 하면 또 후한이죠 1번, 성리학이 발전하였다 성리학은 언제 탄생해요? 북송 때 탄생해서 남송 때 주자가 완성하는 거니까 송대 이후에 해당하는 이야기죠 다음에 오경정의가 편찬되었다 오경정의, 오경정의는 당의 공영달이죠 당의 공영달이고요 청명상화도, 청명상화도는 북송의 카이펑을 그린 그림이죠 파스파 문자가 사용되었다라는 것은 원과 관련이고요 반고의 한서가 바로 후한의 역사서가 되겠습니다 정답은 5번 자, 다음 10번 가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입니다 롤랑, 끝나네요 롤랑의 노래 중세 기사도 문학인데 롤랑의 노래는 누구를 배경으로 하는 것이냐면 칼를로스 대제를 배경으로 하는 거죠 롤랑의 노래가 힌트고 또 피핀의 아들 옛 서로마 제국의 많은 부분 차지 이 세 가지 힌트에서 칼를로스 대제인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이때 대결한 이베리아 반도의 이슬람 세력이 누구다? 후우마이야라는 것도 중요하죠 그래서 할아버지였던 칼를로스 마르틸이 붙은 건 우마이야 왕조고 그의 손자인 칼를로스 대제가 붙은 건 후우마이야 왕조라는 것도 중요합니다 1번 성상 파괴령을 반포했다 비잔티움 제국의 네오 3세고요 렘판토 해전을 승리하였다 이거는 16세기 에스파냐의 펠리페의 2세가 되겠습니다 상트 페테르부르크를 건설했다 러시아의 차로인 페트로 대제고요 군강구제와 둔전병제 비잔티움 제국이죠 궁정학교를 세워 문예를 부흥하였다 이게 아헤네 궁정학교로서 칼를로스 대제와 관련이 있죠 정답은 5번 11번 가기구는 뭐예요? 가기구는 1993년에 출범했고 유로 영국이 탈퇴 블랙시트 유럽연합 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마스트 리으트 조약에 따라서 체결된 거죠 마절 계획을 수립하였다 이건 투르몬 행정부에서 있었던 것으로서 냉전에 해당하죠 반동의 평화 10원칙은 1차 아시아 아프리카 회의와 관련이 있죠 1955년 안보리 나오면 국제연합이 되는 거죠 국제통화기금의 IMF 이거는 뭐랑 관련이 있어요? 브래턴 우주 회의와 관련이 있죠 마스트 리으트 조약 체결을 계기로 창설되었다 유럽연합 이 유적 자 다음 12번 밑줄진 그는 누구예요? 라는 건데요 밀라노에서 그가 종교에 대한 정책인데 기존에 내려진 종교탄압과 관련된 법령은 중단 철폐 로마 제국도 키워드고요 로마 제국이 믿지는 않잖아요 그리고 디오클레티아누스 황제 시절 종교 박해를 받아 아까 디오클레티아누스 황제 뒤라는 거예요 그럼 느낌 오잖아요 여러분 디콘테 순서가 디콘테잖아요 디오클레티아누스 콘스탄티누스 황제 디콘테 테오두시우스 황제죠 그 중에서 콘스탄티누스 황제의 밀라노 칭령이에요 당시에 두 명의 황제가 있었죠 왜냐하면 앞시기 디오클레티아누스 황제 때 제국을 4분해서 두 명의 황제와 두 명의 부황제가 있었는데 아직 그 잔재가 남아있어서 콘스탄티누스 황제 초기 때 두 명의 황제가 있었어요 그 중에 한 명의 공도황제가 리키니우스 황제였던 거죠 그러니까 리키니우스는 여러분이 알고 있는 로마 공화정시기 때의 리키니우스 섹스티우스 법과 관련이 없는 그냥 이름만 같은 다른 인물이에요 그래서 콘스탄티누스 황제를 찾는 거예요 도편추방제를 마련하였다 아테네의 클레이스테네스 클레이스 잘못 썼네요 다시 고쳤어요 클레이스테네스 성소피아 성당을 어저께 급하게 만드느라고 콘스탄티누스랑 제가 말을 맞췄나 봐요 성소피아 성당은 유스티니아누스 황제죠 호루텐시우스법은 그냥 호루텐시우스가 만든 거죠 포니전쟁 전이라는 게 포인트죠 호 심리호 호민간제도 시입혀법 리키니우스법 호루텐시우스법 로마 공화정시기 때 있었던 거고 포니전쟁 전 이라는 게 포인트예요 수도를 콘스탄티노폴리스로 옮겼다 에이 이게 콘스탄티누스 황제죠 정복지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를 건설한 것은 알렉산드로스 대왕이죠 정답은 4번 자 13번 가인물은 누구예요 라는 건데요 크리스트교의 영향을 받아 상제 외 아 만주족 왕조타도 청조타도 멸만흥안이라고 그러죠 천조전모 이런 용어들에서 홍수전의 태평천우 운동 이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군기처를 설치하였다 청의 옹정제죠 옹정제하면 또 옹군 고대지정 캬 라고 하는 것도 기억하세요 옹정제 군기처 고금도서집성 대의 강미록 지정은제의 확대 그리고 실시와 확대 그리고 이제 카우타조약 이렇게 되죠 카우타조약 카우타인 거 카우타인 거 시한사건을 일으켰다 장쇄량 중국 국민당을 결성하였다 장제스 태평천구 운동을 주도하였다 이게 정답이고요 중한민국 대총통에 취임하였다 조심해야 되는데 중한민국 임시대총통에 취임했다 그러면 순원도 맞고 위안스카이도 맞아 초대 임시대총통이 순원이고 2대 임시대총통이 위안스카이지 근데 이거 그냥 대총통이잖아 이러면 위안스카이 그러니까 괜히 이런 게 제시문에 나왔을 때 헷갈리면 안 돼 순원이라고 위안스카이야 정답은 4번 14번 밑줄 친 이 제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무엇입니까 제시문에 순리만일세 예니첼리 이런 용어에서 오스만 제국이네 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오스만 제국 찾는 거죠 티마르제의를 시행하였다 그렇습니다 오스만식 봉건제죠 정답 1번 나왔고요 조르와스토기를 국교로 삼았다 사선왕조 페르시아죠 몽골군의 침대하고 너무 많죠 너무 많지만 특히 이쪽 서아시아와 관련해서는 그죠 아바스 왕조가 대표적입니다 훌라구에 의해서 뚜루프와티의 전투에 승리하였다 프랑크 왕국의 카를로스 마르텔이죠 왕의 귀는 그죠 아케멘트스 왕조 페르시아의 다리우스 1세가 되겠습니다 그리스 전쟁 그리스 페르시아 전쟁이 일으켰던 인물이죠 또 페르시아 폴리스를 건설한 인물이고요 정답은 1번 15번 각 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입니다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있고 이게 포인트죠 아프리카에서 종단 정책을 추진한 영국과 횡단 정책을 추진한 프랑스 프랑스 찾는 거예요 탄지마트를 실시하였다 오스만 제국이죠 벵골 분할령을 발표하였다 영국령 인도 제국이죠 이거에 반발해서 인도 국민회의가 틸라크가 주도했던 콜카타 대회를 개최하게 되는 거죠 플라이전트에서 패배했다 영국과 프랑스 동인도 회사가 붙은 건데 프랑스가 졌죠 청과 네르친세크 조약을 체결했다 러시아죠 또 당시 폐트루 어린 폐트루였죠 헤레르족의 봉기를 무력으로 진압한 것은 독일이죠 독일상 카톡마비 아 마비를 빼먹었네요 독일상 카톡마비 헬레르 맞지 맞지 독일하면 이제 19세기 후반 20세기 초 식민지 쟁탈전에서 산동반도 칭따우 카메룬 토고 그리고 마셜 비스마르크 제도 그리고 헤레르 운동탄압 마지마지 운동탄압 같은 것이 있죠 16번 가제국의 문화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제시문의 힌트 이거죠 티무르의 후손인 바부르 델리술탄 왕주를 멸망 이런 용어에서 무굴 제국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무굴 제국 찾기예요 자인하교가 출연하였다 이거 마오리아 왕조 이전이다 라는 정도 알면 돼요 우르도가 사용되었다 무굴 제국이죠 근데 사실 이게 무굴 제국만이 아니라 델리술탄 왕조도 맞아요 델리술탄 왕조 무굴 제국 둘 다 맞고요 산치대탄 뭐예요 마오리아 왕조의 아수카 대왕이죠 간다라 양식이 등장했다라는 것은 쿠샨 왕조 대성 불교 카니슈카 왕 세트로 기억나야 되고요 쿠투브 미나르는 그죠 델리술탄 왕조에 세웠던 아이 마크가 만든 것이죠 정답은 2번 자 17번 각 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입니다 페일리페 2세가 파그나 무적한데 아 이 사람은 어느 나라 섬이죠 에스파냐죠 에스파냐를 찾는 거예요 에스파냐 찾아 봅시다 밀레이트 제도를 시행했다 오스만 제국의 종교 공동체죠 상수지 궁전을 건립하였다 프로이센의 프리드리 2세죠 데카브리스트의 봉기를 진압하였다 러시아죠 아스테카 제국과 잉카 제국을 정복하였다 에스파냐죠 콜베리를 등용해 중상주의 정책을 추진하였다 이거는 루이 14세 프랑스죠 정답은 4번이 되었습니다 자 18번째 문제 가나 시기 사이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입니다 아 링콘이 대통령에 당선됐대요 저것으로 인해서 남북전쟁이 발발하죠 그리고 나는 남북전쟁이 끝났다는 거예요 남북전쟁 중에 있었던 일이 뭐야 라는 거죠 일단 유명한 전투가 뭐가 있죠 게티즈버그 전투가 있고요 또 그죠 노예해방선언을 해서 남북전쟁이 일어난 게 아니라 링콘이 대통령에 당선돼서 일어난 거고 이 와중에 노예해방선언이 있게 된 거죠 그리고 또 이제 가전에 뭐가 있었다는 게 중요하냐면 골드러시 서부개척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나후에 남북전쟁 뒤에는 뭐가 있었다는 게 중요하냐면 대륙 횡단철도가 개통이 되었다는 게 중요하죠 그러면은요 옳은 거 찾아볼까요 자 뉴딜 정책이 추진되었다 이거는 대공황 이후죠 보스턴 차 사건이 일어났다라는 것은 미국 독립전쟁의 배경이죠 노예방선언이 정답이고요 대륙 횡단철도는 그죠 끝나고 나서 그 다음에 북대서양 조약기구의 결성은 그죠 냉전기구와 관련이 있죠 정답은 3번 19번 이 의회가 활동할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입니다 아까 많이 틀렸던 그 문제군요 로이 16세의 처형에 대해서 지금 논의하고 있다 처형된다는 거죠 그럼 이제 로이 16세 그리고 이제 이 의회에서 제가 밑줄 중요한 걸 놓쳤네요 여기 또 공화정 선포했다는 것도 중요하죠 이 의회에서 공화정을 선포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힌트 이 두 개의 힌트에서 국민 공회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국민 공회하면 뭐예요 공자 처형 동맹 공이 뭐죠 공화정 선언 공화정 선언 자코벵이 주도하죠 국민 공회는요 로이 16세 처형 그리고 1차 대프랑스 동맹이 결성되죠 그리고 이 기간에 있었던 것이 이제 또 뭐예요 공포정치와 공안위원회 자코벵 헌법 그리고 노베 노베스피에르 무상 봉건적 공납의 무상폐지 최고가격제 증병제 잘 나오죠 그럼 이제 찾아볼까요 차티스트 운동이 일어났다 영국이죠 그 다음에 대륙 봉쇄령이 공포되었다 나폴레옹 시대 중에서 특히 제1재정 때 있었던 일이죠 공안위원회 저게 정답이고요 테니스 코트의 서약은 국민의회 때 있었던 일이죠 국민의회 때 또 순서는 삼국 태바봉인 탈출 제안 순서대로도 알아야 돼요 마지막 3부회죠 그리고 이제 국민의회가 만들어지고요 헌법을 만들자는 테니스 코트의 선언이 있죠 그리고 바스티오 감옥 습격 사건 봉건제 폐지 선언 그리고 인권 선언 그리고 바렌너 탈출 사건이 있죠 루이 16세 국왕 부부가 오스트리아 탈출하려다가 실패한 사건이죠 그리고 이제 제한선거와 그리고 왕권을 제한하는 것을 규정하는 입헌군주제 헌법이 만들어지죠 이 헌법과 이 헌법은 성격이 다르죠 그러니까 이거 입헌군주제 헌법이고 이거 이제 공화국 헌법이죠 루이 필리프가 왕으로 추대되었다 이건 이제 7월 혁명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3번 마지막 문제 20번 가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입니다 베를린 공수 전체가 다 힌트죠 지금이요 그리고 이제 통화 서독에 대한 단독 통화 기억이 있었다는 거고 이거에 소련이 반발해서 베를린 봉쇄를 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소련 찾기예요 그래서 코자가 들어가면 코뮤니스트 공산주의랑 관련이 있으니까 다 소련이죠 그래서 레닌 때 만들었던 코민테른 그리고 스탈린이 2시기 때 만들어지는 바로 뭐가 있어요 코민포름이나 코메콘이 있는 거죠 세포이 항쟁을 진압하였다 영국이죠 그 다음에 1차 비동맹 회의를 개최하였다 어디서 열리죠 인도네시아 자화에서 열리게 되는 거죠 자화의 반동에서 열리는 거죠 자화의 반동 중국의 21개조 요구를 제시하였다 1번 바벤사 자유노조 총선순위 1989년 폴란드에서 있었던 일이죠 정답은 1에서 1번 끝 세계사 개념 강좌를 1회를 다 돌렸거나 다 돌리면서 2회차 들어가야 됩니다 2회차 들어가야 되고요 세계사 좋은 과목입니다 1회차 하기가 참 어렵죠 1회차 하기는 어렵지만 1번 하고 나면 그다음부터는 이제 효자 과목이 되는 거예요 2회차 빨리 돌리고 그리고 나서 다회차 개념 강좌 완강했잖아요 10강짜리요 그거를 이제 문제풀이가 나오기 전까지 계속 돌리세요 계속 돌려서 용고 때 그걸 기반으로 해서 만점이나 만점에 가까운 점수를 받으면 됩니다 그리고 어저께 연폐특강 개강을 했습니다 들어야죠? 들어야죠 그리고 이제 뭐 또 권한 거 없나? 열심히 해 열심히 하면 돼 그리고 말했듯이 기출문제지 풀지 마 세계사는 그런 과목 아니야 커리에 있는 커리 잘 타고 EBS 문제 2개만 그냥 하면 돼 문제를 많이 집중하지 마 문제집 많이 사는 거에 집중하지 말고 개념 강좌 개념 강좌 하나만으로도 너희들 수능에 만점 받을 수 있게 만들어놨습니다 돌리고 또 돌리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만할게 잔소리 안녕